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갑니다 자 몇몇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수 some people 자 아쿠아리엄들이 자 그래서 think that 생각 됐죠 접속사 자 아쿠아리엄들이 수족관들이 have 복수 just one purpose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자 동격이 좀 보호를 썼어요 투브종사에 그 다음 동사 번역 썼죠 entertain 즐겁게 하는데 방문객을 그러나 뭐 그거 이상이겠죠 entertainment 이상이란거에요 자 아쿠아리엄 수족관들은 또한 play a role 수거죠 자 플레이어 important 중간에 사용됐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of 전체 스터디 ing 돕는데 half도 준사역성 동사 뒤에 동사 ing ing란다 동사 원형 죄송합니다 자 2 생략구조죠 여기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역할인데 돕는 우리가 배우도록 about 그 다음 half도 뒤에 또 동사 원형 썼어요 2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 보호하는데 바다의 생물체들을 자 일한 이유로써 일한 이유란 말은 뭐에요 다른 역할도 함으로써 더 시리 아쿠아리움은 it's proud 자랑스러운데 to introduce 소개해줘서 자 그러면 이 원인의 부사겠죠 자 it's new 새로운 sea turtle 바다 거북이 센터를 자 여기에는 바다 거북이 센터에서 we will take care of 그래서 we will 동사 원형 take care of 돌볼 것이다 야생의 바다 거북이들을 그래서 that 또 복수죠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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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에요 이 거북이들은 아프거나 또 복수 동사 2번 나왔죠 거북이들이 주어졌어요 이 거북이들이 아프거나 have been 상처를 입어왔던 수동이에요 자 한 번에서 if 저리 느낌이에요 한 번 뭐뭐 하기만 하면 한 번 거북이들이 헬시 다시 건강해지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 거북이들은 will be pp 조동사 bpp로 방출되게 될 것이다 자 with 함께 좀 오프닝 개업식과 함께 그 센터에 거북이 센터 자 시리 아쿠아리움은 head position 현장관리계속정법이요 그럼 이 위치해왔다 자 itself 여기 주의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했단 말이요 자 itself 이 박물관 자체가 to become 되도록 자 리더가 in 바다 거북이의 conservation 보호에 있어서 자 그 거북이 센터는 will also will 동사원형 허락할 것이다 자 allow way to be죠 목적인 게스트들이 to share 동사원형 공유하도록 기쁨인데 오브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ing 돕는 이러한 아름다운 동물이라는 거북이들을 it is an experience 경험인데 the whole family에서 대색이예요 대색략됐고 전체 가족이 can enjoy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위권의 목적은 시립수족관의 새 전시관 거북이 전시관을 소개하려고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